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대 미팅과의 경기는 골에 대해 완전 우기셨는데 우측 경기는 다시 우연하죠 그리고 유럽 경기가 무조건 잡아가 돼서 이제 다들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생한 팀원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? 다들 잘하시고 멤버들이 부상 멤버들이 있어서 그래도 경기가 나와가지고 되게 고맙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고생한 팀원들과 그 고생한 팀원들과 다같이 앞으로 경기에 대한 과거 모츠 얘들아 무슨 경기 아 잠깐만 잠깐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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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경기에 대한 과거 한마디만 해주시고 끝내주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지금 테스트 해볼까요? 괜찮아 자르면 돼? 네 자르면 돼? 아 고르되 파티 파이팅!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